자 오딕스 A133 모델입니다 이건 굉장히 그 60만원대 가격대를 갖고 있다고 하기엔 약간 장난감 같아요 솔직히 이거 보면서 60만원대 생각하기보다는 진짜 엔트리가 10만원짜리 같은데 소리는 좋죠 이거 너무 귀여워요 생긴게 일단 여기 뭐 베이스 음역대 깎아줄 수 있는 로우컵 기능이 있구요 롤오프 기능이 있구요 그 다음 여기도 패드 기능이 있어서 마이너스 10db 바로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일단 너무 가볍고 한 200g 정도 하는데 이거는 일단 뭐 마이크 기능도 기능인데 큰거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너무 맘에 드는 디자인과 크기가 될 것 같습니다 214 랑 비교해보면 요정도입니다 214도 크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교해서도 굉장히 작죠 이게 컬러감 때문에 더 그런거 같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오늘도 마이크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오딕스 아직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지난 시간에 하면서 뭐 좀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스테레오 페어로 저희가 그 프리 폴라라이즈드라는 카디오이드 패턴의 마이크를 한번 같이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프리 폴라라이즈드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폴라 패턴 가지고 있는 픽스트 차지 컨덴서 마이크입니다 이건 이제 40에서 2만 그러니까 보면은 보통 다른데 이제 뭐 프리컨시 리스폰스들이 안 쓰더라도 일단 20에서 2만 이렇게 보통 세팅해 놓거나 아니면 뭐 좁은 경우에는 뭐 50에서 15,000 뭐 이렇게 해놓는데 여기는 뭐 40에서 18,000? 40에서 2만 약간 조금 뭐 프리컨시 리스폰스가 조금 다른 데랑은 살짝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네요 라지 다이어 프레임 컨덴서 마이크로폰이구요 네 혹시나 패드 롤오프 기능이 있습니다 패드는 이제 마이너스 10dB 줄여주고요 롤오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스 베이스를 깎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어느정도 가격대가 있으면 다 있는 기능들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새는 뭐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어 바꿔주면은 바로 요새는 번역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네 어색한게 한 번씩 좀 이상한 말이 있긴 한데 근데 지금 거의 괜찮습니다 현대적으로 컴팩트한 디자인 뭐 팟캐스팅 전문 오디오 제작 스튜디오 라이브 뭐 이런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 가공된 알루미늄 본체 뭐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리고 카디오이드 패턴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직조된 강철 메쉬 그릴과 초박형 음향폼 이렇게 되어 있네요 탁월한 팝 필터 팝 저항력 이라는게 이제 이 팝 노이즈에 어느정도 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릴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여기 밑에 패드와 베이스로 로프 얘기가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펜더 파워로 작동을 하는 바로 그런 마이크입니다 자 이런게 좀 웃기죠 풍모 이런거 풍모 풍모가 이제 피츄스 피츄스 특징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대형 33mm 콘덴서 캡슐 라지 다이어프램이죠 네 카디오이드 극성 패턴 이거 폴라 패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독점 내부 쇼크 마운트 독점이요 네 프로프라이어리티 인터널 쇼크 마운트 이 프로프라이어리티는 등록된 약간 그런 뜻인데 상표 등록된 아마 그런 뜻일거에요 독점이라기보다는 네 629달러 가격이 꽤 나가죠 지금 오히려 이렇게 보면은 국내 출시 가격이 더 저렴한 편이네요 지금 저희가 받기로는 648,000원으로 받았거든요 아 그렇네요 그러면은 지금 뭐 해외 직구하시는거 보다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좀 싸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게 629달러다 그러면 국내 출시 75만원 이렇게 나올 법한데 싸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 스펙대로 확인하실 수가 있구요 맥시멈 SPL 사운드 프레셔 레벨 140 패드 넣게 되면 150까지 가능하구요 다이나믹 레인지 130 네 이런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뭐 컨텐츠 마이크 치고는 컴팩트한 패드 280g 가볍습니다 여기 상세 스펙표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 요렇게 여러분들 롤오프 했을 때랑 아닐 때랑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요렇게 일반적인 폴라 패턴 그 프리퀀치 리스판스 처럼 그냥 쭉 가다가 위쪽에 10캐로에서 살짝 올라가고 밑으로 떨어지는 일반적인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멘전 54.5mm 136mm 이렇게 보실 수가 있구요 자 요렇게 스펙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역시나 녹음을 해봐야 되겠죠 얘는 확실히 어차피 용도 자체가 기타 보컬 이런식의 그냥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그런 녹음들을 하는 마이크기 때문에 이건 214랑 다이렉트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사운드 한번 모니터 해볼까요? 뭐 이것도 역시 그냥 이펙팅 하지 않고 일단 드라이로 비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4로 비교할게요 네 너무나 익숙한 사운드 우리한테는 이제는 지겹도록 많이 드는 214입니다 네 214 들어 볼게요 네 요런 느낌이고요 시원시원하죠 그냥 솔로로도 한번 싹 듣고 가볼게요 지금 이게 하이 올린 거 아니잖아요 안올린거에요 아무것도 안한거에요 맨날 듣던 듀엣의 214 소리죠 그냥 네 네 그러니까 214가 그래서 명기라는 거죠 그렇죠 정말 명기입니다 시원하죠 네 I don't want a love for Christmas There is just one thing I need 네 쨍하고 시원한 이 느낌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214가 너무 쨍해서 아니면 좀 얇게 들린다 좀 아쉽다 할 수도 있지만 요가 극대에서는 뭐 요렇게 해서 팝음악에 묻히기는 최고죠 자 나레이션 들어볼게요 그렇죠 214에 대한 설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웜오디오를 예전에 했을 때 그거에 비교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뭐 기타는 확실히 하이가 살아있는 214나 214의 그런 사운드가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은 반면 보컬리스트로서 보컬 녹음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믿을 때 여기 따뜻하게 살아있는 웜오디오의 감성이 정말 좋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233을 뭐 미리 조금 말씀드리자면 214보다 좀 확실히 따뜻한 성향 네 그래서 웜오디오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I don't want a love for Christmas There is just one thing I need I don't care about the presents Underneath the Christmas tree I just want you for my own More than you could ever know Make my wish country All I want for Christmas I don't want a love for Christmas There is just one thing I need I don't care 여기서 바로 214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진짜 웜오디오 생각나는데 그것도 그건데 그 214에서 약간 아쉬웠던 그 중앙 미들 그 약간 그 로우가 좀 보강된 듯한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그니까 그니까 완전 달라 그니까 예를 들면 214가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일단은 들었을 때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가 잘 들리고 맞아요 근데 그 대신에 단점이라고 아까 제가 이거 지금 시작하기 초반으로 근데 좀 얇게 들린다 존재감 좀 얇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뭐 그냥 뭐 EQ 때를 결국 만져야 되는 느낌에서 건드린다면은 뭐 충분하다 근데 요 친구 같은 경우는 하이도 좀 들릴 만큼 들려주는데 그만큼 채워져 있다 There is just one thing I need I don't care about the presents underneath the Christmas tree 자 이거를 저는 214랑 보컬만 한번 다이렉트로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보컬만 보컬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마이크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214 전에 134 먼저 한번 듣고 네 보컬 한번 바로 들어볼게요 I don't want a love for Christmas There is just one thing I need 네 들었고요 214요 214입니다 I don't want a love for Christmas There is just one thing I need 지금 들어보시면 하이는 지금 거의 동일하게 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믿을 때 여기 확실히 네 확실히 그래서 133이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금 더 가고 싶은 사람들한테 아까 그 저희 정지관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오모디오와 일사의 중간 영역인 것 같은데 네 네 네 좀 해소해줄 수 있는 가격대 영역에 마이크가 나오지 않았나 퀄리티는 괜찮네요 괜찮고 확실히 기타 같은 경우에는 하이를 좀 많이 줘야 되겠지만 지금 보컬은 오 아주 따뜻하고 좋습니다 충분하죠? 나레이션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A133 러쉬 다이어프림 컨덴승 마이크로폼 with pad and roll off 음 그렇죠 여기서 C204 이거 봐 약간 삭 이렇게 이렇게 무게감이 일상 살 떠요 그러니까 밑에가 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하늘하늘한 느낌 있다면 133 같은 경우는 딱 뭐가 잡혀있죠 근데 거기에 하이까지 있어 버리니까 이 보컬 녹음을 받았을 때 주는 안정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약간 아쉬운 부분을 이제 이퀭으로 채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보컬은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은데 기타를 하이텍으로 한번 올려볼까봐요 네 그럼 133을 네 133에다가 EQ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삭 올려갖고 그 깔깔한 소리가 나는지 네 그러면 뭐 듣는 김에 확 들어보죠 네 그래서 기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끈 상태고요 오케이 칼칼한 소리가 나죠 네 칼칼한 소리가 나죠 네 그러니까 좀 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따뜻하고 무게감 있는 소스를 좋아하시는 분들 214는 사실 뭐 저희가 맨날 활용하기 되게 좋다는 그런 범용성이나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꽤나 호불호가 있는 마이크란 말이죠 그래서 그쪽 계열이 마음에 안 드신다 하시는 분들에게 웜 오디오 같은 느낌의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는 그런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14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중음악 할 때만큼 이거보다 괜찮은 마이크가 잘 없잖아요 맞아요 214, 214가 그렇고 왜냐하면 근데 뭐 또 그렇게 말하면 그래요 아 뭐 결국 687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쪽 영역까지 간다면 저거 할 말이 없습니다만 뭐 반국성 뮤지션들한테 687은 사실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거를 받을 만한 룸 어쿠스틱과 인터페이스와 이런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프리부터 해서 뭐 컴프 뭐 이런 것까지 다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방구석에서 정말 좀 나름 갖춘 상황에서 이렇게 장비끼리 맞추는 궁합으로 봤을 때는 뭐 414급이라던가 네 그게 좀 어느정도 어 하이퀄리티 마이크라고 방구석 하이엔드죠 414가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그거보다 조금 더 밑에 왔을 때는 이 오모디오로 가면 좋을 것이고 그리고 그거 밑에가 우리가 이제 214랑 중간에 항상 뭘 찾고 있는데 그렇죠 A133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마이크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중간 영역 때 이제 뭐 채우고 있는 뭐 브랜드들이 사실 슈어나 로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그 라인업이 촘촘하게 있으니까 그 가격대에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네 있는데 뭔가 그 두개 브랜드 말고 다른 브랜드에서 대안을 또 찾아보자면 요런 오딕스의 A133 같은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요렇게 오늘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딕스의 A133 정말 괜찮습니다 네 약간 반했어요 저 솔직히 521 지금까지는 별 감은 없었거든요 근데 A133은 확 괜찮다는 느낌이 왔어요 오 진짜로 지금까지는 그냥 그런 브랜드가 있구나 해서 아 괜찮은 거 하나 찾았다 이런 느낌으로 오늘 확실히 자기의 존재감을 각인시킨 모델이었습니다 A133 여러분 그 214가 약간 아쉬웠고 그것보다 자본이 좀 있으신 분들은 A133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구선 뮤션을 양성할까요? 하시죠 방구선 뮤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네